미쳐줘! 아니! 킥! 좋았어! 오, 이게 뭐죠? 아, 다행히 스피를 많이 먹어서 시그뜸이 제대로 드래핑하지 못했습니다. 아, 대선은 다영이에요! 빵! 빵! 오! 대선은 다영이에요, 다영! 오! 김부겸, 김부겸! 김부겸, 김부겸! 김부겸! 와! 김부겸, 김부겸! 김부겸! 우와! 와! 너무 꺾어뜨렸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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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똥 소름돋았어! 너무 아깝다. 아, 진짜 똥 소름돋았어! 나영아, 나영아! 아영이 너무 발밑으로 잘 내줬거든요. 이런 걸 보고 역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김부겸의 그 모먼트가 오나 했습니다만. 너무 꺾어뜨렸어. 살짝 빗나갑니다. 아깝습니다. 또 한 번 골든골을 터뜨리나 했는데. 우와. 한 번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스윙파 괜찮아. 자 스밍파의 골킥. 누빈. 아무튼 맞고 나갔습니다. 오케이 우리 꺼. 탑골의 볼이 됐습니다. 좋아 지금 좋아.